방탄소년단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천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한국 외교부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팬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9월 모자를 습득했다고 밝히며 습득 경로에 대해서는 BTS가 한국 외교부 여권과의 급비 방문한 날 방탄소년단이 대기하던 공간에 정국이 모자를 두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해당 모자를 분실 신고했지만 6개월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모자 사진과 함께 외교부에서 발급한 공무직원증 사진도 함께 올리며 모자를 1천만원에 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유실물 취급기관의 해당 모자에 대한 확인 결과 분실 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한국 외교부는 경찰에 수사를 위로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파출소에 방문해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BTS 전국의 모자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미국 매체 올 K-POP 등 해외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전세계 팬들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K-POP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